저기 멀리 나를 보는 화려한 촬영 속에 웃는 내 얼굴 때론 나조차 그 모습에 익숙해져있고 살진 않았음 만들어서 일부러 웃 한 번bod 그래요 뭔데 그 다음에 아르신 엔세보라는 원지구요 엔세보도 포함나 포함들이고 약간 자스민티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이런 원지 여기 보면 때로와 슬랙스라고 부시돌이 많은 토양에서 나온 거라서 되게 미네랄틱하고 드셔보시면 맛있음 뭔가 쨍한 뉴질랜드 쇼볼보다는 되게 섬세한 스타일이에요 이건 어떤 약관? 포도 품종이 이탈리아 사그란티노 여기는 몬테팔콘의 지역 이름이에요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이게 10년이 지나면 그나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저희도 구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여행에서 산둥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도 많아 하루는 한 번 쩜어버렸어요 근데 벗겨서는 친구가 없어 그 다음에 바로 온 건 아는 거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진짜 안켜 오우, 난... 모든 종류의 버섯이 들어있어. 샤브샤브. 처음에 방문했는데... 그냥 메밀맛고... 어, 메밀이네. 맛있다. 근데 알았다, 까먹었어. 잠깐만요. 가은이, 그린 좋아요, 후춧가루, 꾹꾹. 어디야, 나. 진짜 노다. 응. gates, 집room café,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developers 으 ны 맛있어? 안녕하세요 남매들 오늘의 먹방 안녕하세요 ютllo'ие'소셉'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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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ducing 와 Mas nhé 진짜 완전 짱이야 너무 이쁘다 지금 블로그 지금 좀 있어요 블로깅 이거 찾아온 친구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떤지 진짜 나도 맛있게 맛있겠다 하나 먹어요? 몸 담아? 응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지오야 브일로 분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찹쌀 청소 파티 요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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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그렇게 먹었을 뿐 그래서 이날의 먹양소스 음식을 먹었을땐 아직도 Mechanics전기 그 다음에 한국인 Howl 할 때를 더 골랐어요 식사를 끝에 먹었을땐 Это какомoo 그래도 음식도 안 먹었을땐 오늘의 온도는 그가 소금을 챈게 먹었을땐 오늘의 게임은 Yak Child 고기 4,000원 아니야? 4,000원이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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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